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금산인산축제 슬기로운 인삼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시세끼 인삼푸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로 인삼은 집에서 주스로 갈아 먹습니다. 요구르트를 넣은 주스입니다. 아니면 인삼죽을 야채와 함께 넣어서 죽으로 해서 먹습니다. 이런 늘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아닌 색다른 음식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이컨에 인삼을 넣고 베이컨 인삼말이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베이컨과 호박과 당근과 인삼과 이쑤시개만 있으면 됩니다. 연관이가 인삼을 다듬고 있습니다. 인삼의 껍질에는 사포닌이 많기 때문에 껍질 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컨에 맞춰서 호박과 당근과 인삼을 가지런히 썰어 놓았습니다. 당근과 인삼이 조금 덜 익었기 때문에 먼저 2분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컨에 맞춰서 호박과 당근과 인삼을 넣고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연관이가 잘 말고 있습니다. 끝이 풀리지 않도록 이쑤시개로 고정되게 꽂아주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정도 돌리면 안까지 다 없도록 완성이 됩니다. 아빠는 술과 함께 먹겠다고 베이컨 인삼마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삼 요리로 한번 같이 도전해보세요. 모두 안들어가겠습니다.